1. 어벤져스 전략회의 10월 6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가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재석 295명이 참석을 했어요.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가가 40%, 부가 59.2%.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투표에서 결국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균용 후보자는 오늘부로 낙마를 했고요. 이제부터 또 한 명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의 방탄사법부, 그동안은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사법부의 시간인데 이제 방탄사법부를 하기 위한 작전이 노골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탄법원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 국회에서도 먹게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 본인의 비상장 주식 한 10억 원 정도 있는 거 신고하지 않은 거 등등 해서 논란이 있긴 했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대법원장을 못할 만큼의 저는 결격사연은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구속 기각 이후에 결국 또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벌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몇 가지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투표율이 현재 1.78%로 집계되는데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하고 비슷한 투표라고 합니다. 현재 강서구청장 유권자가 50만 603명입니다. 그중에서 1.78%가 일단 투표를 했고요. 아마 6.1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저조한 투표이긴 하지만 예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하고는 비슷한 투표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일단 진행이 되고 11일 날 결국 최종적인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강서구에 계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투표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투표가 결국 향후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재건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현장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개딜들하고 민주당은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닌대요. 왜냐하면 기각 이후에 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글쎄요. 별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 막판 어제 김기현 대표가 거의 상주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선거운동은요. 가서 이게 얼굴 비치고 카페 들어가 있는다고 표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직접 본인들 지인들 연결해서 전화하고 동료하고 이런 거 해야지 그냥 시장 갔다가 악수함하고 사진 찍는다고 이거 표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했다고 가서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표되는 거는요. 강서구에 사시는 사람들 일일이 연락을 해서 지인들한테 지지활동을 하는 거 이게 선거운동에서는 큰 효과를 하거든요. 지민주당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굉장히 그걸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범계가요. 지난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해외 출장 미국 출장을 가면서 경비를 6천만 원 정도 썼다. 그다음에 수행원도 5명밖에 안 갔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억 7백만 원을 썼고 수행원도 11명이나 될 것 같고 또 조지 워싱턴 대회에서 초청도 비용도 다 법무부에서 부담해서 지가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초청했다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비용을 전부 다 그 대학에서 다 부담을 냈어요. 자부담. 네. 지가 부담해서 지가 강연하고 그 조그마한 강의실에 모여서 그거 한다고 1억 얼마 들여서 미국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코인 지 돈으로 넣고 지가 노래 불러놓고 와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원해서 무대 위에 올라와서 노래 한 곡 좀 뽑고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내실 있게 잘 다녀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하라고요. 뭐냐 하면 왜 처음에 이 기록에 6천만 원밖에 안 썼다고 그랬고 나중에 정보공예 청구를 하니까 1억 7백만 원 썼는지 그 내용으로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게 전자문서죠. 무슨 공영 출장 갔다 온 기록 올려놓는 그 시스템에 지금 6천만 몇백만 원으로 축소 기재를 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맞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의 경우에는요. 세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요. 박범계가 또 학교 갈 날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오전에는 또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팡이를 짚고 저렇게 잘 걸어서 출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재판장에 관해서는 정진상한테 한번 안아봐도 되느냐라고 또 재판장한테 허락을 구했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재판 일단 뭐 오전에 오전 중에 끝이 나긴 했는데 저렇게 24일을 단식하고 저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뭐. 그런데 그때 뭐 다 여러 의사분들이 다 지적했잖아요. 네. 그 하얀. 하얀. 우유 빛깔 수액. 우유 빛깔 수액의 비밀. 그거 뭐 열심히 막고 하더니만 저거 아마 책 써도 될 것 같아요. 나 24일 저 단식하고 바로 걸었다. 그리고 책 하나 쓰면 아마 히트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이재명은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재판 연기하고 저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강서. 강서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강서를 곧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또 지팡이 짚고 가서 또 딱 세 표 또 주장을 할 텐데 강서를 곧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저걸 보면 좀 단식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요. 참 저게 드러나는데 참 국민들이 또 속아요. 저런 걸 보면서 그냥 뭐 진짜 저런 걸 보면 단식 24일 하면요. 근육이 없어져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하려면 이거 초인적인 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아마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이 잡혔나 봅니다.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에 미중 간에 또 회담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는 또 이제 부산엑스포 마지막 저게 남았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마는 윤대통령이 정말 코피 터져가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성과가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일단 성과니까요. 그럼요. 저는 뭐 이게 딴다 안 따다에 굳이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결국 낙마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해서 낙마를 시켰는지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금 전 시사저널의 단독기사로 보도된 사실인데요.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 송금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위중교사 혐의만 일단 먼저 기소를 하고 백현동과 대북 송금은 추가 조사를 한 다음에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그 시점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 고혹과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된 이런 분리청구 또 하나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이 권순일에 대해서 지금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경기남부청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이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일부가 직접 가져와서 권순일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들어가겠다. 이거 검찰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이슈로는 정말 여러분 9.19 군사합의 때 보면 우리가 북한하고 NLL 관련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이 나와서 북한도 NLL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전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사기였어요. 완전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